1, 2, 3, 4 안녕하세요 저 소연이가 페리페라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박수!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들의 앙큼상큼 피부와 입술을 책임질 인생템이에요 짠! 바로 이게 페리스 잉크 비비에요 완전 귀엽죠? 진짜 감쪽같이 피부에 착 스며들고 커버력도 짱짱! 완전 딱 잉크 같죠? 페리스 잉크 드롭 비비, 잉크 더 쇼크 투 지금 몇 시간째 촬영 중인데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메이크업 수정? 전 그런 거 몰라요 짠! 바로 이게 페리스 잉크 비비에요 어 죄송해요 완전 귀엽죠? 이렇게 해요 한 번만 조금 더 1, 2, 3, 4 저의 또 다른 인생템? 페리스 워터 쿠션이에요 이렇게 두드릴수록 수분이 팡팡 터지면서 오래오래 촉촉해요 진짜 딱 워터 같죠? 페리스 워터 쿠션? 워터 틴트 하루 종일 뜨거운 조명 아래 있어도 계속 촉촉해요 오후 3시 피부 당김? 전 그런 거 몰라요 파이팅! 파이팅! 박하막이요? 어떻게 갈 거예요? 약간 약간 그런 거 전 그런 거 몰라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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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해요 우리는 원래oustro 오늘 사실인데 두 사람 씨는 이슬람과는